자, 2023년 1일부터 우리나라장이 우랑주가 상승하고 난 뒤에 기술주, 코스닥 기술주가 인공지능 로봇, 책봇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요. 또 2023년 1일부터 우리가 신규주 상장이 분위기가 대세를 맞춘 것 같아요. 2023년 가장 먼저 상장된, 오래간만에 상장된 한주 라이터 메탈이 상장하지 말자 상가 다음날 20% 급등했고, 그 다음 상장된 신규주가 미래반도체가 따상 나오고 다음날 20%가 급등, 그 다음 상장된 신규주 오버젠 역시 따상 나오고 다음날 15%가 급등, 그 다음에 상장된 기업분할 신규주 호롱모빌리티 본주와 우선주가 막강 상가 들어가는 아주 요즘 rpo 시장이 아주 뜨거워요. 자, 그럼 2월 3일자 금요일날 상장되는 신규주 바로 뭐냐? 3기 이보인데 이거 주목해봐야 되고 이 관련해서는 3기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출 이전 매수해서 오늘 급등할 때 팔고 다시 종가 정도 샀는데 그 산 이유가 바로 뭘까요? 만약 3기 이보에 따상 나오면 3기가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사봤고요. 신규주 섹터가 다음에 어떤 신규주가 있고 왜 인공전이 올라갔고 왜 로봇직 올라갔고 그럼 어떤 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가 영상 들어가보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이 rpo 스탁이에요. 여러분 네이버에서 rpo 스탁 치면 맨 처음같은 이미지가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. 여기서 rpo 공모를 딱 클릭해보면 상장 일정이 나와요. 자, 그럼 1월달에 제일 먼저 상장되는 게 바로 뭐예요? 바로 한주 라이트 메탈이죠. 그 다음 TMC, 그 다음 오브젠 미래반도체, 그 다음 바로 뭐다? 3기 EV, 그 다음에 스튜디오 미러, 그 다음 꿈비예요. 3기 EV는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이죠. 모기입이 바로 3기의 3기. 스튜디오 미러는 바로 영화, 비디오물, 방송,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업종이고요. 꿈비는 놀이방, 매트, 유아, 거실, 가구 등 저출산 관련주와 관계되어 있겠죠. 자, 우리가 유아 관련주, 저출산 관련주는 제로투셉은 아가방 컴퍼니 등 볼 수 있는데 새로 상장된 신규 중에 비스토스라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됩니다. 자, 비스토스는 첫날에 오래간만 상장 내면서 상한가 치고 쭉 빠졌다가 최근에 2145원까지 빠졌다가 바닥치고 이틀 전에 호재 나오면서 장중 상한가, 그 다음 폭락했다가 다시 조정 나오고 5일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뭐, 고점을 같이 보면 여기가 바로 뭐예요? 저항선이죠. 3천원대가. 첫 번째 저항선, 두 번째 저항, 세 번째 저항, 네 번째 저항. 저항 뭐, 자꾸 두드리다 보면 뭐합니까? 돌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. 지금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저항을 돌파할까 말까 그런 단계거든요. 자, 그럼 비스토스가 자리가 5일선이 올라오면서 3천원과 2,800원 지지가 된다고 그러면 N자 상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. 그리고 비스토스가 영유하는 사업이 저출산 관련으로 새로운 테마가 되는 거거든요. 꿈비와 같이. 2022년말부터 2023년까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, 그 다음에 로봇 관련, 챗봇 관련 신규주가 막 IPO 상장하는 분위기에서 지금 뭐다? 저출산 영유아 관련주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?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아쉬운 것이 나경원이가 국민의힘 당대표 나오면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저출산주를 강력히, 저출산 정책을 강력히 민다고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. 여러분들의 그동안 제가 우주항공주, 국민의힘에서 바로 뭡니까? 항공우주청 또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. 이것 때문에 우주항공주를 제가 꾸준히 추천했는데요. 세트로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 AP성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. 물론 저희들은 조금 없고 다 팔았습니다. 팔고 난 상한가치니까 저 역시 멘붕이지만 그래도 주도주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은 우주항공주는 많이 올라갔지만 잡기 힘들지만 비슷해서 이 정도 눌림목 차트 보면 어떨까?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여러분들 상용차라고 아시죠? 이게 지금 정지 중인데 감자하고 난 뒤에 조만간에 그레 재개를 봐야 되거든요. 상용차 공시를 보면 15일 코스와 21코스잖아요. 2월 20일 정도에 한국거래소에서 상용차 그레 재개 내서 기사를 내지 않을까? 공시를 내지 않을까? 생각이 듭니다. 이 관련해서는 KG ETS를 봐야 돼요.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튜브로 KG ETS를 8,500원 정도 할 때 계속 강조들었던 것 같아요. 많이 올라갔죠? 그리고 지금 앞전고점 바로 뭐예요? 12,000원, 11,000원 이 정도 저항선인데 저항선 돌파할 시기가 이제 얼마 남았다? 왜? 상용차가 그레 재개되면 KG ETS는 급등이 필수거든요. 이 관련 예시를 본다고 그러면 신라제는 그레 재개돼서 대박 나왔잖아요. 이것 때문에 뭐가 많이 올라갔습니까? M20 초급돌 나왔잖아요. 그다음에 코롱티슈신이 따상 나오고 대박 나왔잖아요. 저는 아마 따상 먹고 다음날 다 팔았고요. 대박 나왔죠? 이 관련해서는 코롱 생명과학이 대박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용차 그레 재개가 2월 20일 날 나오니까 바로 그 전에 뭘 사자? KG ETS를 좀 모아갈 만하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영상 여러분들에게 볼만한 정보 두 가지. 하나는 KG ETS, 하나는 뭐다? 비스톱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. 이상 저는 정기가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필 승 신 KG 새로운 미 요 요 요 요 요